자 우선 멋지게 한번 인사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 명 있어서 포즈가 많았는데 우리 정세윤씨도 여러 명처럼 많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 자 이번에 왼쪽 그리고 손 얼굴의 손을 좀 좋은 느낌 예쁜 느낌 인터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엄청 많이 5명, 13명 많은데 혼자 나오시기가 외롭지 않으세요? 조금 그렇긴 하네요 조금 이럴 때 살짝 외롭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정세윤씨도 괜찮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거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라올 때마다 거의 탑클라스 안에 드는데 본인만의 장점 아니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경쟁이잖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근데 약간 경쟁에 대한 생각을 조금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뭔가 팁이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많은 멤버들이 무대에 오르는데 혼자 오르는데 혼자만의 오늘 방법이 있다 지지 않을 방법이 있다 그래도 오늘 선선한 바람과 함께 뭔가 선선한 무대와 즐거운 무대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지만 꽉 채우는 무대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핸드프린팅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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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